안녕하세요. 오늘은 버터의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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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스팸 김치찌개 소세지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고추 맛인 것 같아요. 고추 맛인 것 같아요. 이 장면도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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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볶음밥 우유 닭다리 너무 맛있어 치즈볼 양념이 너무 맛있어 오늘 아침에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먹으신 뱃밥u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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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치즈볼 맛있다.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건 카레맛인가봐요 카레맛인가봐요 그럼 나에게 끝이 나아오는 중 카레맛인가봐요 지금 이 카레맛은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느끼한거 같아요 마지막은 카레맛인데 먹으러 가고싶은데 마지막은 카레맛이에요 불닭소스 너무 맛있어 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콩나물 치즈가 없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 뿅